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에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개편하면서 바뀌었는데 실판이 커져서 좋다는 분도 계셨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퀴즈 보셔야 맞힐 수 있잖아요 그죠 보셔야 맞힐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쉽게 맞힐 수 있으니까요 너무 또 공부하듯이 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쭉 한번 보십시오 마인드맵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공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개입서를 민주당이 공격을 했습니다 뭐예요 임성근 세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는 게 새로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왜 예전에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에 함께 했었던 이종호 전 대표의 뭔가 구명 요청을 받고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개입서를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민주당을 뭘로 제보 공작 의혹으로 오늘은 요걸 살펴볼 거야 요거 이건 뭐냐 제보 공작 의혹이라는 게 대체 뭐냐 봤더니 이 의혹을 제기한 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더니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이자 이 두 사람과도 뭔가 연관성이 있고 요기를 통해서 제보를 했다 이거는 공작이다 라고 하면서 TF로 꾸렸는데 그 TF 이름이 사기 탄핵 TF입니다 자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혹 수준일까요 자 팩트와 반박 의혹까지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봤던 김건희 여사 의혹 개입설의 핵심 인물이 여기 있었던 이종호 전 대표라면 오늘 살펴볼 제보 공작 의혹의 핵심 인물은 바로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자 밑줄짝 자 이 사람 잘 보셔야 돼요 자 왜냐 이 사람이 아마 퀴즈에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저와 함께 오늘 하루 쫓아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시각으로 이 의혹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시선이 이쪽으로 봐야 돼요 재보 공작 의혹 쪽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혹의 시작은 6월 21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박준택 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이종호라는 인물을 압니까 모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흘 뒤에 JTBC가 불을 붙입니다 뭐라고 해요 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었다 이 공범이기 때문에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런데 이때 그럼 이때 이제 카카오톡 단체방을 공개하잖아요 멋쟁 해병 5명이 있는 그 카카오톡방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카카오톡방을 어디서 입수했냐 이 기사에 정확히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C씨가 등장합니다 변호사 C씨 이들과 모임을 했던 변호사 C씨는 당시 이종호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그러니까 JTBC 보도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으로 변호사 C씨 익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지 얼마 뒤에 권성동 의원이 첫 번째 뭔가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호사 임성근 이 의혹 구명 의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을 했다 이 의혹의 제보자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 김규현이란 이름을 처음 등장시킨 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뭔가 임성근 구명서를 의혹을 제기한 이 당사자 제보자를 한 제보자가 뭔가 훼손된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김규현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든 경찰에 넘기려고 했던 임성근 사단장을 좋게 보지 않는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그런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언론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청와대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했었던 전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이번 총선 때 서울 서대문갑 우상호 전 의원 우상호 의원이 지역구인데 우상호 의원이 북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지역이 청년 전략지역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전략지역구의 경선에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보니까 김규현 있죠 실제로 누가 공천받았어요? 여기 김동화 그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총선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이 이 의혹을 제보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신저를 지금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이티 비 씨는 추가 보도를 칠 월 구 일에도 이어가는데요. 요 때 이제 브이 아이피라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요 때 나중에 이제 드러나지만 김규현 변호사와 이 이종호 대표 간의 나눈 통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김규현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변호사 B 씨로 얘기를 해요. 변호사 B 씨는 지난해 사건 직후에 임성근 사단장의 거치가 논란이 된 8월 9일 이종호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이종호 대표가 브이 아이피에게 내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한 녹취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변호사 B 씨예요. 아니 또 익명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에 또 관련된 추가 보도를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평소 이종호 씨와 뭐 모임 의사 공익신고자라고 얘기를 해요.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JTBC가 의도적으로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C 씨, 변호사 B 씨 공익신고자라고 익명을 써서 뭔가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제보를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 이, 이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이다. 누구? 김규현 변호사. 근데 그 김규현 변호사는 누구?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가까운 인물이 하고 있는데 JTBC가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혹이 계속 이어지자 7월 17일 JTBC는 이 김규현 변호사를 뉴스룸에 출연을 시킵니다.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 얼굴로 이제 공개하고 나타난 거죠. 권성동 의원이 두 번째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7월 25일 권성동 의원이 두 번째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임성근 구명 의혹은 김규현과 JTBC 간의 제보 공작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녹취를 공개합니다. 이게 무슨 녹취냐면 자, 처음에 JTBC가 보도를 한 게 이제 6월 25일에 JTBC가 첫 보도를 해요. 김규현 변호사와 이종호 대표를 비롯한 멋쟁 해병 5명. 멋쟁 해병. 이 5명의 단톡방 내용을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5명이 김규현 변호사한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나눈 골프 치러 가자는 그 내용을 공개하냐. 자, 직후인 6월 28일에 김규현 변호사 지금 제보를 한 사람이잖아요. 김규현 변호사가 함께 그 멋쟁 해병 5명 중에 1명인 송 씨에게 나눈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친한 기자와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이런 쪽으로 했을 수도 있다.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건 그냥 가심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7월 3일에 김규현 변호사가 또 다른 그 멋쟁 해병 5명 중에 1명인 사업가 채 씨와 통화하면서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는데 JTBC에서 워낙 이건 지금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알리려고 이걸 제보를 막 작심하고 한 게 아니라 이들 녹취에 따르면 작년 겨울에 김규현 변호사가 JTBC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뭔가 이런 카톡방 내용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뭐 좀 했던 것 같아. 우리 골프를 뭔가 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건 그냥 가심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JTBC가 이걸 그래서 보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도를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권성동 의원은 자, 민주당 JTBC 김규현 변호사가 짜고 이걸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공개를 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은 자, 그러면서 자, 7월 26일에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녹취록? 민주당 재선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와 접촉을 한 정황이 나왔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자, 2024년 7월 11일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이후네요. 이후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아까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는 5명 중 1명과 통화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김규현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가 한 6번 정도 왔어요. 대여섯 번. 저는 엮이기 싫어서 통화는 안 했고 보좌관이 통화를 하도록 했고 그랬더니 이 해병이 아,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멋쟁 해병이 단톡방 멤버들은 김규현 변호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제보를 해서 본인들이 지금 곤란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인제 이 멤버가 이 의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김규현이 뭘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도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라고 녹취하는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세 번째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의원. 이 의원이 바로 장경태 의원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당시 장경태 최고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김규현 변호사는 다 기획하고 작업하고 자신도 자신이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민주당은 알면서도 알면서도 지금 이때 한창 민주당이 막 공세를 할 때거든요. 이 김규현 변호사와 JTBC의 보도에 맞춰서 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당시에 이종우 대표가 했다. 근데 이종우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친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구명활동에 나선 거 아니냐. 개입한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를 막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이거 사실 증거도 없고 김규현 변호사가 기획하고 작업한 건데 이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걸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지금 공작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반박은 하는데 일단 6월 28일 여기 보면 내가 한 번 만났다는 얘기는 나오거든요. 6월 28일에 김규현 변호사를 만난 적은 있다. 6월 28일이면 언제예요? JTBC의 첫 보도가 나온 직후에.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그 이후에 여러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 의혹은 김규현 변호사에게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종호 대표 쪽에서 내가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측근이죠. 장동혁 최고위원을 TF 위원장으로 한 사기 탄핵 TF를 발족해서 이 제보 공조 의혹을 열심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의혹은 정말 정말 실체가 있는 거냐 제가 깔끔하게 한 방에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팩트가 아니라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의혹이에요. 한마디로. 자 처음에 6월 21일에 박균태 의원이 던져요. 이종호 압니까 모릅니까 임성헌 사단장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걸 받아서 JTBC가 이제 문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모른다더니 사실은 아는 건데 라고 하면서 당시 해병대에 카톡방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월 9일에 실제로는 여기 카톡방에 있던 이종호 대표와 김규환 분호사가 나눈 녹취록을 공개를 또 하죠. 거기에 VIP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 VIP는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설이 간 것처럼 의혹이 커지고 그러면서 7월 10일까지 계속 여기 보면 김 여사와 연락 가능한 듯 말했다. 뭔가 살람이 치듯이 보도를 한 JTBC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김규환 분호사가 김규환 여사가 모든 걸 제보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네. 누구 어디를 통해서. JTBC를 통해서. 어. 그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뭘 의심하냐면. 요시 여기서 여기서 이때부터 이때부터 차 계획을 해서. 물어보고. 모른다고 비판하고 그걸 물고. 물고. VIP 김건희 여사 의혹까지 가고. 그러면서 카톡과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이 흐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김규환 변호사는 박정은 대령의 변호인이고 실제로 민주당 총선에도 출마한 적이 있는 민주당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서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는 뭔가 기획된 공작이라는 의혹이에요. 자 그럼 맞을까요? 일단 팩트만 정리를 해볼게요. 팩트. 1번. 맞죠? 김규환 변호사는 민주당 출신이고 박정은 대령 변호인 맞습니다. 2번. 그 김규환 변호사가 JTBC에게 제보를 한 건 맞아요. 한 건 맞아요. 뭐 처음에 JTBC가 변호사 C씨 변호사 B씨 공익신고자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감추고 보도를 한 것도 맞습니다. JTBC가. 자 3번. 그 김규환 변호사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만난 것도 맞아요. 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느냐. 1번. 자 나는 사전에 이렇게 제보를 할 때 민주당 관계자건 누구건 사전 교감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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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경태 의원을 만난 것도 이 보도가 나온 이후다. 사전에 교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JTBC에게 보도했다. 그럼 JTBC는 왜 처음부터 김규현 변호사라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했느냐. JTBC 반박입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가 실제로 공수처에 공익신고자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인 신분을 오히려 실명을 공개하면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서 JTBC 뉴스 룸에 아예 출연까지 시켰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경태 의원 쪽에서는 내가 만난 건 맞는데 내가 공개한 자료들은 김규현 변호사 쪽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이종우 전 대표 측 제보자에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공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밝혀져야 되느냐. 아직까지 처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첫 단추가 박준택 의원 최상병 특검법 천문회에서 처음 이종우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골프 얘기까지 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JTBC가 골프 카톡방을 공개를 하는데. 하지만 처음에 김규현 변호사와 박준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이 6월 21일 처음 풍로하기 전에 뭔가 사전 교과만 정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사실 그 전에 JTBC에게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JTBC 해명에 따르면 5월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취재를 쭉 하던 중에 이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나 JTBC나 민주당 출신이라는 걸 밝히진 않거든요.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이게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 출신이라고 이런 제보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오히려 공공적 성격으로 내가 제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의혹은 사실 이 JTBC 김규현 변호사 민주당 간의 커넥션이 뭔가 밝혀지지 않으면 딱히 드러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은 정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재봉작 의혹 TF 그러니까 사기 탄핵 TF죠. 정확히 말하면 장동혁 위원장은 뭔가 내부에서 또 다른 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만간 추가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의혹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국민의힘은 김규현 변호사와 이 보도를 한 JTBC 기자를 검찰 혹은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기획적으로 이걸 뭔가 보도를 하고 제보를 했다고요. 그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하야죠. 퀴즈. 자 퀴즈 나갑니다. 204회 퀴즈입니다. 제보 공작.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김규현 변호사를 잘 보시라고요. 제보 공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규현 변호사의 이력이 아닌 것은 1번 박정훈 변호인. 2번 민주당 의원 보좌관. 3번 해병대 차단장.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오신 분들은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퀴즈 정답. 제가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5명 아메리카노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또 대화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신앙님의 책값 사건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겨우 안 보시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자 조금 틀리신 분도 계시던데 대부분 맞추셨어요. 아 정말 우리 박사님들 대단하십니까? 1번 김만배. 2번 유동규. 3번 문재인 전 대통령.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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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어떤 분은요. 몰라서 그냥 모르면 가운데 찍어야 된다. 하고 맞추신 분들도 있으신데. 뭐 모르거나 가면 되죠. 그렇죠? 자 유동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저희가 선물들이 5분 발표합니다. 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할까요? 자 조수연씨. 아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썬럭. L-E-R-C-H. 미국 몽스턴에서 보내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라도 좀 주실 수 있게. 꼭 이거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자기가 됐다고 이거 남겨주셔야 됩니다. 보스턴에 계시는 썬럭크님. 그리고 태풍의 전쟁. 본방은 못 들을 때가 많다고 아쉬워하시는데 그래도 금방 꼭 없으시면 안을 와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53강님. 그리고 이영섭님. 이영섭님은요. 현직 교사신데 저도 놀라운 수업 스킬 과찬이십니다. 글씨가 글씨가 잘 쓰면. 이거 어떻게 글씨를 잘 쓰시는지.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보면 그냥 이렇게 쑥쑥쑥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는지. 그것도 보고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연습은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돼요. 어쨌든 당첨되신 분은요. 유튜브에 가셔서 채널A 뉴스 채널로 들어가십니다. 채널A 뉴스 채널로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라는 항목만 찾아서 클릭하시면 거기에 정답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 어떻게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섯 분밖에 못 들어서 아쉽지만 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있고 또 댓글 남기시면서 정답만 딱 맞추지 마시고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잘 읽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또 여러분이 칭찬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 칭찬에 힘입어서 다음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